제주도로 여행을 왔으면 특산물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옥동, 갈치, 고등어 한치, 한라봉, 황금향, 소리랑, 황금향 굉장히 많습니다 중문에 있는 농수산물 집판장에 왔습니다 이게 요즘에 인기산품이래요 제주 감결 타르트 이거 사가야 되겠다 이게 황금향이거든요 진짜 황금향이야 유명한 한라봉, 고사리 추천을 좀 받아야 되겠지 감귤파이를 먼저 먹겠습니다 마가렛티같이 생겼어요 되게 상큼하다 불 다 맛있어 불 말린거 진짜 그냥 생귤 말린거에요 황금향이야 황금향 단거 먹고 이거 먹여서 줘 이걸 먼저 먹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부드러운 노랫이 감사합니다 제주도로 오면, 자주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료